재롱이, 우리 재롱이 배고파 왔다갔다 하길래 제가 사진 포즈를 잡았더만 가만히 있네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사로를 그래 알았다 그래 사로를 먼저 줬는데도 배가 고파그랍니다. 사로 준거 다 먹었죠. 재롱이 와서 먹어요. 아이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러는가 어제도 늦게 사로를 많이 채워놓고 갔는데도 사로도 없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잠재가 가만히 있어 잠재가 가만히 있어 뛰어내리면 안 돼 다롱아 사로를 먹더만은 사로를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세팅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세팅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사로를 많이 먹더만은 어디로 간 것 같네요 그래 알았다 자 다섯쪽으로 가 저리로 가 안아 삼색이 삼색이 다섯쪽으로 가 다섯쪽으로 가 다섯쪽으로 가 하우스야 안아 천천히 먹어라 안아 너도 오늘날 우리 여기 딱 오더만은 응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도 여기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 아 지금 저쪽에 아이들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천천히 먹고 있어 두리는 저쪽으로 천천히 먹어라 이거 천천히 먹어라 여기 아롱이 다룽이 카드 암롱이 다룽이 다룽이 실컷村 먹었다고 지금 저 밑에서 놀고있네요 아롱아 다룽아 다룽이 다룽이 다롱이는 아마 안꺼같아요. 엄청 작아요. 저기 지금 있는데, 앞쪽이 보이죠? 다롱이는 엄청 작아요. 아마 안꺼같아요. 먹는 것도 엄청 이래. 아가 조심스럽게 먹고 그러더라구요. 하늘이 그러면...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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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다. 또미낭이가 먼저 내려오네요. 구름아 어서 가자. 구름아 어서 가자. 그래. 구름이는 이제 다 컸어요. 구름이는 숙고 맞아요. 봐요. 하늘아 하늘아 저 봐요. 왕 하는거 봐요. 하늘아 어서 이리와. 하늘아 하늘아 생선하고 다 비싸니까 이제 아이들 많이 부족하게도 못 주거든요. 부분부분 주고 사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거 먹고 있어. 안이 아파요. 지금 고등어하고 삼치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워낙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디나아, 디나아 밥 먹었어? 응? 너무 잘 먹어요.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둘이 먹으면 되는 딱 맞거든요. 근데 새치가 이렇게 또 고등어 어미낭이가 요즘 엄청 먹어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먹어요. 매일 이거를 어쩌다가 해주는 게 아니고 매일 해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풍족하게... 고등어하고 이렇게 생선으로는 풍족하게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고 있어. 사료를... 개낭아... 응? 사... 응, 사료를 먹어라 그래. 사료를 먹고 그래. 아휴, 아이들이 참... 너무 깜짝깜짝 먹어버려. 개낭아... 그리고 저쪽에 사료가 위축되어 있거든요. 위축되어 있는데도 아이들이... 아침 되면 그래도 조금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제가 몸이... 하니하니 틀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생선을 사로 받는 것도 좀 몸에 붙이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가야 되니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만 해갖고... 전부 다... 다 또 이렇게... 해서 줘야 되니까... 다룽아! 그래! 다룽아! 아까 중에... 사료실컵 먹더만은... 다룽이는 저래... 다룽이도... 다룽! 다룽아! 이제 컸다고... 혼자서 이래... 이렇게 다니고 그러네... 우리 자꾸 거꾸로 불러요. 저 아롱이! 왜냐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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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애가 다룽이에요. 다룽아! 새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름도 많이... 요즘 헷갈려요. 보면... 제롱이가 확실히... 제일 이렇게 약했는데... 원치 먹으니까... 저... 정말... 많이 컸고... 이렇게... 통통하죠. 아휴... 제롱아... 제롱이도 쓸 거예요. 제롱이는 막... 다른 애나... 옆에서 안 그러는데... 제롱이는 안 주면... 옆에서 막... 땡깡 부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저 막... 세팅해놨는데... 올라올라고 하고... 그래... 제롱아... 그래서 그랬는가... 제일 작고... 외수했는데... 살이 콩통 붙었어요. 아휴... 이제 맛있는 거 먹었다 하고... 또... 꼴짝꼴짝... 담새가... 삼세... 삼세기가... 확실히... 아휴... 삼세기가... 삼세기가... 아휴... 하바냐... 저거 다 먹고... 여기 맥 붙어가... 둘이서... 그러니까... 사료가 뭐고... 더 이래 부족해요... 맥 붙어갖고... 둘이서... 이래... 아... 계속 이래... 먹는 것만 먹으니까... 사료를... 제법 채 안아도... 뭐고... 붙어갖고... 활동을 안하고 먹으니까... ap... 상뇌에 깔아 먹어야... она... 그... 아... 이래... 그래서... 부모님은... 상뇌에 깔거... 시끄러를... 다... 저거... 다... 아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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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겠습니다. 지금 까미하고 대장이 지금 안 보여요. 까미하고 대장이 중성아 시기라서 구청에 중성아 때문에 포획되어 갔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 되었으면 정말 좋은데 하기에 안 오다가도 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여기 아이들 중성아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 또 저 통 통 뚜렷뜨리 아이오서가 또 뚜렷뜨렸어요 하수야 아이오서가 또 아이오서가 또 아이오서가 또 아이오서가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아이들 우리 중성아 지금 신청은 했는데 한 명도 지금 하지를 못했거든요. 용감이가 지금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솥도 떼고 저 마음대로 이래 하는데 용감이를 지금 중성아를 시켜야 되는데 용감이가 지금 아이오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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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이가 새끼낭이나 비슷해요 아이오서가 아이오서가 한 명이오서가 따로를 많이 먹었다고 햇빛에, 이제 조금 컸다고 햇빛에서 딱 둘이 가봐요. 그루밍도 하고, 보이시죠? 우리 따롱이는 많이 열심히 그루밍하고 있어요. 제롱이, 제롱이가 어미랑하고 비슷하게 커서 제롱이가 용감히하고 정말 닮았거든요. 어떨 때는 용감히하고 제롱이 분간을 못하겠어요. 클수록 정말 제롱이는 용감히, 어미랑으로 닮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위에는 3세기 치즈가 저렇게 이렇게 영역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 저렇게 놀고 부르거든요. 아유, 이제는 다롱이도 줘봐요. 열심히 그루밍하고 있죠. 아롱이, 아롱이. 이제 다 컸다고 서로 이래. 자기들. 아유, 저쪽에. 아유, 저 뒹굴고 난리예요. 저기서. 아유, 이제. karena, 손보다 혼자서 독립해갖고. 보면. 고명. 여기 봐요, 아롱이. 아롱아. 아롱아 아롱아 한번 답하는거 봐요 아이들이 밥 다 먹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막뒤 놀고 이럴 때 보면 제가 뿌듯해요 아롱 그래 아롱아 응? 이제 다 끝났다고 대답도 하고 우리 아롱이 아이고 아이고 응? 제발 얼마나 재빠른지 아롱아 많이 컸어요 그래 아롱아 그래 아롱이 참 이뻐요 아롱이 아롱? 그래 아롱이 아이고 아롱아 응? 응? 어떤 세월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응수히 흘러가요 아이들이 아이고 저렇게 또 아니 커가지고 벌써 그래 그래 오늘 보다 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